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내 카드 사용대학 한눈에 서비스를 신설합니다.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가진 카드별 결제일과 최근 월별 사용금액, 결제 예정금액, 포인트 정리백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조회하고 싶은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여러 개 카드의 월별 총 사용금액과 결제 예정금액 등 합산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. 금감원은 카드 보급량과 이용액이 많다 보니 카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거나 부정 사용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